2021년 3월 28일 여행 20 7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금일 온 장소는 휘파람 건물이라고도 불리고 차까지 따라온 망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까지 따라왔어요 차를 두들기면서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방금 저거 움직였는데?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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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히치겠으나 소리가..잠깐만.. 헉?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이거 뭐야? 방금 이거 뭐야? 저기.. 옆에.. 분명히 여러분들.. 이 소화기 옆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소화기 옆에서 뭐가 나타났.. 지아..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한만요.. 어디야..? 잠깐만요 x2 잠깐만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양각인가..? 이것은 말을 안 돼! 어떻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제가 데뷔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저 조금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저 조금만 들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을 Sense 가면 되는데.. 이게.. 신발..잠깐만..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신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다 퍼져있는거 같아요.. 기운이.. 저 기운 빼지 마십시오.. 저 기운 빼지 마세요.. 저 기운 빼지 마세요..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쓰자좀 해주세요.. 소리.. 기운 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운 쎄요.. 장난아니에요..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쎄.. 기운 자체로는.. 진짜 쎄.. 무슨 신발을 찾는거 같은데.. 진짜 쎄.. 나 졸리네.. 여자 말소리.. 뭐야..? 저기.. 어디 계세요? 네? 네? 뭐라고 방금 말했어.. 뭐라고 방금 말했어.. 나가.. 나야.. 다.. 일을.. 다.. 안.. 나.. 다.. 여러분들 치아..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왜이리 가까이 오라고? 펜치고 싶다 펜치고 싶다 잠시만요 아아!!! uhhh 수고하자 아악!! 여러분들 지하는 안됩니다 지하는 가면 안돼요 지난번에 아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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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